안녕하세요. 여수신 애다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에 농장을 다니면 없는 아이들을 좀 사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고 있음에도 다시 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집에 키우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공감도 되고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저는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가지고 오지도 못했습니다. 보통은 왜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키우게 되냐면 가격대도 괜찮지만 예쁘게 물이 들거나 키우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나 생긴 모습이 너무 귀엽거나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다육이들은 좀 여러 개를 키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지금 이제 컬러염자, 컬러염자도 하나만 키우고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워낙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번식도 잘 되고요. 냉에만 조심하면 정말 너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식물이어서 염자는 너무 많이들 키우실 것 같고 라울은 정말 많은 다육이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늘 언제나 베스트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가격대도 너무 좋고요. 저는 라울을 진짜 많이 키웠는데 작년에 냉해 때 대부분의 라울을 보냈어요. 실수로 인해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창문이 좀 열려져 있었는데 창가 쪽에 있었던 라울을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정말 라울이 다 얼어 죽었어요. 그래서 딱 유일하게 한 개가 남아있는 라울인데 올가을에 라울을 더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. 정말 예쁜 라울들 묵은둥이를 제 스타일에 맞는 아이들을 못 만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라울을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하나가 있는 좀 대품으로 하나가 있어요. 아마 라울도 하나만 키우고 있는 분들 진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밖에 진짜 너무 많아요. 여러분 저는 이제 드로잉도 너무 예뻐서 이거는 이제 군생으로도 하나 키우고 외두로도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고 언성을 저는 언성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성은 이게 사계절 내내 좀 푸르름을 볼 수 있어서 겨울에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성도 많이 키우고 콜로라타 종류는 저는 이제 일반 콜로라타 뭐 시모야모 뭐 좀 종류대로 그리고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타 종류들은 자꾸 농장에 가면 사게 되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. 후레뉴도 원래 제가 이제 두 포트를 키우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합식을 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원래 이제 두 포트 아이들인데 얼마 전에 농장에서도 또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. 나나우크미니도 제가 이제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장에서 이거 하나 더 데리고 온 아이고 몬노도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까지는 몇 개를 더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오로라나 홍옥 같은 종류 아이들도 여러 개를 키우는 것 같고요. 루비틴트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뒤에 방울복량도 있네요. 방울복량도 저는 이제 여러 개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. 아마도 저는 이제 좀 풍성하게 키우는 걸 좋아하고 합식도 좋아하고 조금 대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작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성이 안 차서 그러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금 못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월미인도 저는 화분으로 두 개를 키우고 있고 미인 종류들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.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성도 좀 가지고 있고 브래비폴리아도 여러 개가 있고 천대전성도 그런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종류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 여러 개를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축전도 있어요. 리톱스도 있고요. 여러분들은 다이기를 키울 때 어떤 아이들이 좋아서 여러 개를 키우고 계신가요? 아하하하하하 네,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아,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개를 키우고 있음에도 아마 또 예쁜 아이들을 보면 더 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아, 저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여러 개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 지금 이 컬러염전은 지금 너무 예쁘네요. 제가 작년에, 작년도 아니죠. 올 4월달에, 4월달에 제가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조금 크게 자랐던 아이를 다 적심을 해가지고 따로 심어주고 이 아이들은 이제 자구로 새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거든요. 너무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아유, 너무 예쁘다. 아하하하하 네, 이렇게 그냥 늘 만족을 주는 다육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여러 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육이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6시내 다육은 또 예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